먹는 거는 어딘가? 네? 다진마다 네 우와, 좋다 키로에 3만원 키로에 3만원? 네 그리고 얘는 많이 나가있다 3키로 3키로? 네 밥 드릴게요 네, 주십시오 예 예 힘들어 허허허 예 우와 도다리 엄청 크네 얼굴 나오셔도 돼요? 네 한번 보여주세요 우와, 크로 예 예 자, 그냥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예 한번 찍어볼게요 예 예 칼을 넣고 찍는 크기가 아 아이고, 그림자가 나오네 아이고 이거 바로 앞바다에서 잡힌 거예요? 예 예 어 엄청 크다 얘는 친구들, 여기 편의점에 가보면 네 앞에 매알라고 들어온 게 다 있어요 어 이야 이야 아이고, 신경이 아이고, 신경이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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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세가지가 되요. 이 세가지가 되요. 이걸 꺼내려고 해요. 이런로는 빨갛지 않다. 와 그거는 뭐예요? 껍질을 오래되면 고기가 커지면서 이렇게 쩍이 생겨요 이게 있으면 껍질을 덮으면 기계에 안 들어가 작은 건 없는데 크면은 그렇게 아 그렇구나 짠 아 요새는 또 기계로 다 하시죠 껍질 허전해 안 들어가 아침에 나오는데 zenia 1, 2, 3, 5, 4, 3, 4, 3, 4, 5, 6, 7, 8, 9, 10. 고추장 고추장을 넣어줍니다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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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고추장 고추장 배 드시고 고추장 뼈하고 머리하고 매운탕 드시면 돼 배가 커서 맛있겠다. 매운탕에 이 알이 맛있어. 알이요? 네. 어디서 오셨어요? 서울에서요. 서울에서 여기까지는? 오늘 저녁에 올라가요. 여기도 서울에서도 많이 옵니다. 경기도 뭐. 그 정도? 응. 여기도 많이 와요. 도 Athletic이 고기. 초콜릿을 식혀줍니다. 알 Associated by 부 홍고기. 청양고추도 잘 빼고, SSS하고 또 아침에 또 볶아줍니다. 고춧가루 집사도 ajud Slim 어묵까지 놀러 Ок? 집사도 찾으러 왔습니다 stenendostig 한 번 더 들어봐. 여기 잘 되게 아가마네요? 네. 작은 말이죠? 네. 육판장이 있어서 큰 줄 알았는데. 육판장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육판이 되고 그런 건 아닌데. 네. 새틀은 손처럼. 아이고, 아닙니다. 쫄깃쫄깃 맛있겠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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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조맛 고춧가루 백댄 고춧가루 Aufg 설탕 고추 사장님 화이트랑 화이트랑 두개 주세요 간장 간장 주시오 짠 감사합니다 짠 주세요 야잉이 이제 카스 먹자 봐 파이팅 야 짠 아 우와 맛있어 우와 문어 문어도 좋지 네 얘는 뭐예요? 겨울초 겨울초 어 이거 오만둥이? 응 이야 여기 맛있잖아 그냥 한시간 있잖아 자 멋지게 볶아 먹으면 맛있겠어 단단단단단 짜파니까 음 내가 지금 보고 보고 흘러 그러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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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추 깻잎 대신에 대파 식빵 고추 참기름 대파 고추 고추 고춧가루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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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. 얘는 뭐예요? 갈치. 갈치. 통채네! 갈치 속저를 먹어봤는데 통채잖아. 우와 맛있겠다 그냥 먹으면 짜겠지? 응 밥이랑 같이 먹으면 내 우산 먹을 뿐인데 관찰이 너무 많다 끓여서 나오는 고추가 없이 오 알 도다리 알 살 이어로 아 응 간장 속 찍어가지고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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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 어 맑은 걸로 짠 건배 짠 음 오 달다 이거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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